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입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배통사고를 당했는데 얼굴도 굉장히 붓고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입원 못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홍삼을 비롯해서 사냥삼 그리고 여러가지 커피 쿠폰 5만원짜리 보내주신 분들 정말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몸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폭스바겐 7월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BMW하고 아우디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질 겁니다 아직 계약하지 마시고 제거 프로모션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 이번주 BMW하고 아우디 7월 프로모션을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폭스바겐은 지금 투알에 가고 올스페이스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출고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델들은 이번주부터 차차 출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아직 근데 미확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 업데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ID4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아마도 출고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차종이 트레이드인이 없어졌습니다 트레이드인 트레이드인 300만원씩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투알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전차종은 5년에 15만키로 무상 보증입니다 그리고 사고수리 토탈케어 1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뭐합니까 폭스바겐처럼 5년에 15만키로 해줘야죠 자 그럼 폭스바겐 전차종을 모아 모아서 긁고 긁고 톡톡톡 찍어서 팍 터트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폭스바겐 골프입니다 골프 프리미엄 차량 가격 3,840만원 카카오토 특별할인 422만4천원 실구매가 나오고 할인율 나옵니다 그리고 GT 가격 나오고요 그럼 제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타입니다 제타 가격 나오고 자 할인은 361만9천원입니다 할인율은 12.5%입니다 그리고 제타 프레스티지 자 아테온 넘어가겠습니다 아테온이 상당히 할인율이 좋습니다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테온 5,870인데 1,170만원 받으면 차량 가격은 4,600만원대입니다 국산차보다도 보증기간 워런트 좋고요 그리고 최대 1,274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티구안입니다 티구안도 보시면 16%의 할인율을 자랑합니다 600, 700만원 신나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구안 올스페이스입니다 7인승이죠 가솔린 디젤 전부 700만원을 거의 800만원대의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할인율 역시 16%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신나게 달려가죠 다음은 바로 투아렉입니다 투아렉은 허프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력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우수한 모델이죠 지금 보시면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차량 가격이 8,990입니다 할인율이 자그마치 1,977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럼 실구매가는 7천만원대입니다 국산차 제네시스보다도 쌉니다 할인율이 무려 22.6%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레스티지 1,690만원 그리고 R라인 같은 경우 1,256만 4천원입니다 할인율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 ID4입니다 ID4는 국가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 받고 적응해 그리고 공채 이런 거 그래서 ID4는 지금 할인은 없지만 수당 내에서 알뜰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D4 같은 경우는 보증영장 프로그램이 3년입니다 3년 5년이 아니고 그리고 키로수는 무제한입니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8년에 16만 키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보증이 좀 많으면 괜찮거든요 8년에 16만 키로입니다 20만원 충전 바우처가 나갑니다 그리고 4구 순위 토탈 케어 서비스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7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허프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토는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총괄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